캐논 EOS300D 캐논 EOS300D는 630만 유효 화소를 가진 보급형 디지털 SLR 카메라이다. 북미에는 EOS 디지털 리벨, 일본에는 EOS 키스 디지털 이란 상품명으로 출시되었다. 2003년 8월 20일에 발표되었으며 9월에 시판되었다. 카메라만 899달러, 번들렌즈 포함 시 999달러에 출시되었다. 캐논 EOS300D는 CMOS 이미지 센서나 이미지 프로세서 등이 캐논 EOS10D와 매우 유사하여 화질상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상대적으로 기능상의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해킹에 위해 기능 제약을 상당수 없앤 핵드 펌웨어가 인터넷에 널리 퍼졌다. 22.7mm 곱하기 15.1mm 크기의 CMOS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으며 캐논 FS 렌즈 마운트 및 캐논 EF 렌즈 마운트를 지원한다. 캐논 EOS300D는 디지털 SLR로서는 최초로 1000달러 이하 가격에 출시되어 많은 수가 판매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